오늘의 손풀! 저는 들어오는 억지로 끔해! 전턱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천개가 넘으면 파워캐치 완달, 파워캐치 샷, 파워캐치 플래시를 각각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장수풍뎅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어마어마한 로봇이라는 걸 지난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곤충 3종을 이 장수풍뎅이와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리 고비 꿀벌! 짠짠짠! 별명! 수업! 짬짬! 우와... 잠재리 귀엽게 생겨내요. 그죠? 갓토비 갓도! 샷킹! 갓토비! 갓토비도 당겨! 전부는 할수록 남대잖아요! 꿀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군벌! 훈련도 굉장히 좋겠죠? 군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곳으로 고소한agement 해주세요. 우리 홈페이지. 다음은 거미네. 검은과가 딱 두덩이네요. 哥! 자, 갖다. 야, 퀄리티가 어마어마주 이게 입인줄 알았는데 왠지 얼굴이 이렇게 일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앞이었네요 이렇게 뭐라는거야? 장수풍뎅이 잠자리 거미 꿀벌까지 이렇게 곤충이 4마리가 됐습니다. 장수풍뎅이가 메인으로 장수풍뎅이에다가 한가지씩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합체를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론 장수풍뎅이와 잠자리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와 장수풍뎅이를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장수풍뎅이는 일단 로봇 모드 상태로 뿅! 잠자리와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프레드 킹브 유튜브! 글러브 방망이까지 들고 있는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있고요. 야구모자를 쓰고 있고요. 글러브를 끼고 있고요. 야구 복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진짜 멋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ace and energy 아이치트 벌 specialized 아이치트 벌 impair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컨셉의 로봇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뭐 이거 해적은 무피에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퀄리티 있게 발꼬리도 있고 칼도 해적 칼 해적 모자 진짜 멋있죠 선장 모자죠 해적 선장 모자 진짜 해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포위를 부 googling 벼미같은 경우에는 풍뎅이 모드에서 진행하는게 빠릅니다 슈퍼톱킹국 오가팔찌 효자손으로 줬겠죠? 오 대박, 시원해. 시원합니다. 띵입니다. 진짜 제 팔 크기만 합니다. 진짜로. 와 어마어마하죠? 아그마식스 팔이 이 정도니까 팔 한쪽이 이 정도면 도대체 로봇 크기가 얼마나 큰 거죠? 이제 장돌이는 무적입니다. 제가 룸을 팔을 달아줬습니다. 이 정도면 곰돌이 중에 최강이라고 볼 수 있지. 단지 좀 무겁다는 거. 어허허허허 스크스 버ulum virtual 놓여 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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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치!